자, 오늘은 11월 27일이고요. 우와, 오늘 엄청 많이 왔네? 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날씨는 그래도 해는 다 떠 있네요. 영하까지 떨어지니까. 아, 집이 너무 더럽다. 구름이 많이 왔어. 7.7cm. 아니, 근데 7cm 넘었는데, 여기. 이번 주말은 구름만 좀 많겠네. 영하 4도에서 6도? 주말에는 약간 구름이 좀 줄 것 같아요. 영하 4도면은 엄청 줄 텐데. 오! 엄청 많이 왔어. 오! 차가 모자를 떴어. 아, 제설은 그래도 신내지게 잘해주네요. 그리고 차 안 밀리네. 아, 진짜 타이어 안 가야지. 3년? 타이어를 안 가놨더니 살아가지고 빠고 나왔던데. 날씨가 좀 고음이 있으니까 차차한 날씨를 기대하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수고하십니다. 이거 꺼내야 되니까. 겨울이네, 겨울. 겨울이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거구마. 아, 나왔어. 여기 엄청 많이 왔네. 여기 보이는 데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 키커 라인. 지금 눈이 많이 와 있는데 날씨까지가 추워서 진짜 겨울이에요, 겨울. 여기 있다. 사람들이 엄청 이상하게 쳐다봐요. 오늘 렌즈 선택이 꽤 대부분 된 것 같네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훨씬 렌즈를 끼고 있네요. 무서웠네요. 안녕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아침에 나오는 건 나쁘지 않아. 나름 낭만이 있어요. 이번 날 조금 늙게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파우더는 타고 싶다. 그러면 막 이산 막혀 있는데 슬로프 가지 말고 사이드로 보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즐겨주세요. 돌파기.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습니다. 코스가 짧다고 아기자기하잖아요. 너무 빨리 흘렸어. 굉장히 무섭다고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약보를 위해서 주야간 교명 렌즈나 야간 렌즈로 착용을 하고 오시면 조금 더 편리한 라이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말에 많이 춥다고 하니까 쫄바지나 퀴즈텍 같은 걸 많이 챙겨가지고 오셔서 좀 더 따뜻하게 라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재미요. 자, 이상 유에대 프로였고요. 웰리파크에 오시면 에스웰 크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가완이요? 아휴, 미세가 안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휴, 저기요! 아휴, 미세가! 아휴, 미세가!